물 맑고 산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랐습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청유연 새싹삼! 뿌리부터 입까지 통째로 체력 보강, 영양 보급, 권금 증진의 도움! 닭뿌리 제대로 다 먹는 청유연 새싹삼! 새싹삼 그윽한 향이 정말 좋습니다. 단뿌리 하나하나 입까지도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니 뿌리끝부터 잎사귀 하나하나 모조리 다 놓치지 말고 드십시오. 청유연 새싹삼! 왜 그렇게 좋을까요? 청정하고 깨끗해서 청유연! 주부들 가족 챙기다 보면 내 몸 챙기기 쉽지 않잖아요? 새싹삼 한 뿌리 잘 먹고 나면 피로감이 싹 가시는 기분이 듭니다. 꼭 드셔보세요! 올해 각조합한 새싹삼으로 말 100%! 뿌리, 줄기, 입 하나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보내드리니까 그냥 먹어도 오케이! 요구르트에 넣어 갈아드셔도 좋고 삼겹살과 함께 쌓아드셔도 좋고 삼계탕에 넣어 영양 가득, 뽐뽀식, 장어와 함께 쌓아드시면 일품! 진하게 우려드셔도 좋은 청유연 새싹삼! 새싹삼! 어? 향이 좋네요! 그렇지! 여기 이 잔뿌리까지 남겹이 다 먹어야 되는데 건강이 정말 좋대! 요입해도 사뿐인이 있다잖아. 한 뿌리 통째로 먹으면 정말 좋대요! 그래도 그런지요! 새싹삼 딱 한 뿌리를 먹었는데요! 기운이 반풀 나는 것 같소! 건강의 새싹삼! KBS 쿠키 공식 지정 제품 청유연 새싹삼! 50뿌리! 39,900원! 잠깐! 딱 만원만 더하시면 50뿌리에 50뿌리를 더! 총 100뿌리! 여기에 보너스 10뿌리 더! 총 110뿌리를 더! 가격 빈채가 39,900원! 부모님 고마우신 분들께 선물로도 좋습니다! 잠깐! 100% 대한민국산 새싹삼이 아니라면 구입가의 100배 보상! 한 뿌리에 이 가격이야? 이야 세상에! 너무 싸다 너무 싸! 100% 대한민국 새싹삼! 뿌리부터 입까지 온전한 한 뿌리니까! 올해 각 수확한 새싹삼이니까! 지금 빨리 받아서 드셔보세요! 청유연 새싹삼!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방송 활동하면서 제가 활력있게 지내는 이유 바로 새싹삼! 바로 이 새싹삼 덕분입니다! 새싹삼에 사포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건강! 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위해! 우리 가족 건강위해! 사포닌이 풍부한 찬뿌리, 몸통, 졸귀, 입까지! 온전한 새싹삼 한 뿌리를 다 먹는 계획! 어떤 새싹삼을 고를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청유연은 우리 농민의 지극한 정성이 듬뿍 당겨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키운 100% 대한민국 산이면서도 지금 갓 수확한 새싹삼으로만 보내드리니까 더욱 좋겠죠?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가볍게 무쳐 드셔도 좋고 갈아서 드셔도 좋은 청유연 새싹삼! 50뿌리, 50뿌리, 10뿌리 더! 총 110뿌리 듬뿍! 부모님 고마우신 분들께 선물로도 좋습니다! 청유연 새싹삼!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째, 100% 대한민국 산! 신선하게, 건강하게, 싱싱한 새싹삼! 둘째, 가공 일체 없이 자연 그대로! 정성스럽게 포장해 배송! 셋째, 찬뿌리, 몸통, 줄기, 입까지! 온전한 한 뿌리 동째로! 50뿌리, 50뿌리, 10뿌리 더! 총 110뿌리 듬뿍! 내 건강!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까? 사포니, 풍부한 새싹삼 한 뿌리! 그대로 드시면서 건강 증진, 체력 보강에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르파르! 신선하고 건강한 청유연 새싹삼! 지쳐있는 우리 집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연로하신 부모님께! 고기와 함께 싸서 먹어도 좋고! 장아치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그윽한 향이 너무 좋은! 청유연 새싹삼! 어? 향이 좋네요! 그렇지! 여기 이 찬뿌리까지 남겨부시 다 먹어야 되는데 건강이 정말 좋대! 요입해도 사포니니 있다잖아! 한 뿌리 통째로 먹으면 정말 좋대요! 저 그래도 그런지요! 새싹삼 딱 한 뿌리를 먹었는데요! 기운이 반풀 나는 것 같소! 건강의 새싹삼! KBS 쿠키 공식 지정 제품! 청유연 새싹삼! 50뿌리! 39,900원! 잠깐! 딱 만 원만 더하시면! 50뿌리에 50뿌리를 더! 총 100뿌리! 여기에 보너스 10뿌리 더! 총 110뿌리를 더! 가격 빙채가! 39,900원! 잠깐! 100% 대한민국산 새싹삼이 아니라면 구입가의 100배 보상! 청유연 새싹삼!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물 맑고 산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랐습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청유연 새싹삼! 뿌리부터 입까지 통째로! 체력 보강! 영양 보급! 곧금 충진에 더욱! 한 뿌리! 최대로 다 먹는! 청유연 새싹삼! 새싹삼! 그윽한 향이 정말 좋습니다! 잔뿌리 하나하나 입까지도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니 뿌리 끝부터 잎사귀 하나하나 모조리 다 놓치지 말고 드십시오! 올해 갓좋한 새싹삼으로만 100%! 뿌리, 줄기, 입 하나 놓치지 않고 고스란히 보내드리니까 그냥 먹어도 오케이! 요구르트에 넣어 갈아 드셔도 좋고 삼겹살과 함께 싸 드셔도 좋고 삼계탕에 넣어 영양 가득! 뽐뽀식! 장어와 함께 싸드시면 일품! 진하게 우려드셔도 좋은! 청유연 새싹삼! 아! 향이 좋네요! 그렇지! 여기 이 잔뿌리까지 남겹이 다 먹어야 되는데 뭔가 정말 좋대! 요잎에도 사뿐인이 있다잖아! 한 뿌리 통째로 먹으면 정말 좋대요! 저 그래도 그런지요! 새싹삼 딱 한 뿌리를 먹었는데요! 기운이 반풀 나는 것 같소! 건강의 새싹삼! KBS 극혜 공식 지정 제품! 청유연 새싹삼! 50뿌리! 39,900원! 잠깐! 딱 만원만 더하시면 50뿌리에 50뿌리를 더! 총 100뿌리! 여기에 보너스! 10뿌리 더! 총 110뿌리를 더! 허경 빙채가! 39,900원! 잠깐! 100% 대한민국산 새싹삼이 아니라면 구입가의 100배 보상! 현빈어람 새싹삼!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